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도상입니다. 오늘은 바로 낮은 밤 SCP 상황극에 나왔던 괴물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특별편인데요. 박사님, 오늘 괴물들 전부 제 실험실에 왔나요? 거북도상, 여기가 너가 여태까지 실험을 했던 실험실이야. 아주 넓은 도시에서 실험을 진행했군. 오늘은 꼬북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괴물들에 대한 데이터를 궁금해하길래 특별히 준비한 특별편 괴물들도 모두 불러왔다고. 그럼 지금 바로 늦은 밤 괴물들 보러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괴물은 SCP 상황극 1화에 나왔던 SCP-173 돌연변인데요. 이 친구에 대한 궁금증, 바로 안승우 연구원이 빌사이퍼와의 대결을 궁금해해서 아직 SCP 상황극에는 빌사이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빌사이퍼를 불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돌연변이 173이 빌사이퍼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 오오! 와우! 안승우 연구원의 궁금증! 빌사이퍼와 SCP-173 돌연변이가 싸우면 빌사이퍼가 압도적으로 승리! 자, 두 번째 데이터는 하우스헤드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우리 움직이는 식인집 하우스헤드 많은 친구들이 하우스헤드가 과연 불 공격에 약하다는데 물에 정말 잘 탈지 궁금해해서 엄청난 화염 공격을 할 수 있는 화연방사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식인집 하우스헤드는 화연방사기를 맞고 버틸 수 있을까요? 오, 하우스헤드가 다가오죠? 오, 다가가서 이렇게 화연방사기 공격! 아, 뭐야, 뭐야! 자, 일단 하우스헤드의 상태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불에 잘 타고 있지만 금방 불이 꺼지면서 화염 불에 약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일단 성체 하우스헤드는 불 공격을 맞아도 쉽게 제압당하지 않고 우리의 미니 하우스헤드는? 오오오! 오케이, 좋았어! 야, 하우스헤드의 성체는 불 공격에도 버티내지만 역시 미니 하우스헤드들은 불 공격을 잘 버티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세 번째 괴물은 바로 황금메카 카툰캣! 박사의 작품인 황금메카 카툰캣이 여러 로봇들과 싸우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오케이, 좋았어! 황금메카 카툰캣과 싸우게 될 로봇 친구들은 거북도사가 잠깐 타고 내놨던 로봇 3대를 준비했는데 과연 이 로봇 3대를 황금메카 카툰캣이 제압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의 결과는? 오, 역시 엄청난 부스터 공격으로 달려드는 황금메카 카툰캣! 그 다음에 사이렌 공격, 하이킥이 공격으로 로봇들을 전부 부수고 있어요. 역시 강력하죠? 박사가 만든 황금메카 카툰캣이 거북도사가 타고 다니는 로봇 3대를 전부 부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는 카툰독 페이지 3 제리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우리 카툰독이 만약에 SCP-096 부끄럼쟁이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조수친구가 댓글로 남겨줬는데 지금 바로 SCP-096 부끄럼쟁이를 소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지금 부끄럼쟁이를 카툰독 앞에 소환했고요. 과연 이 둘이 배틀하면 누가 이기게 될지? 오, 일단 우리 부끄럼쟁이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뭐야? 카툰독 페이지 3 제리의 총 모양 손 공격 한방에 바로 제압당했어요. 자, 그 다음 데이터는 늦은 밤 시리즈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사신 퍼펫과 카툰마우스의 대결을 궁금해하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카툰마우스와 사신 퍼펫을 소환시켰는데요. 과연 이 둘이 붙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퍼펫과 카툰마우스 대결의 결과는... 오, 달려드는 사신 퍼펫과 카툰마우스? 와우! 사신 퍼펫 역시 아주 강력한 점프스케어 한방으로 카툰마우스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그 다음 데이터는 바로 브릿지웜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우리 브릿지웜 늦은 밤 시리즈에 나왔던 브릿지웜 친구에게 남치연 연구원이 마미룩레그와 브릿지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댓글로 남겨줬는데 지금 바로 실험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마미룩레그는 소환했고요. 과연 마미룩레그와 브릿지웜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지 브릿지웜은 5마리나 소환된 상태입니다. 대결의 결과는... 오, 달려드는 브릿지웜! 뭐야? 마미룩레그가 그립 108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브릿지웜 5마리를 제압했어요. 오, 정말 빠르게 제압하는데 성공한 우리의 마미룩레그! 자, 그 다음 데이터는 조희연구원이 댓글로 남겨준 갓 브릿지웜은 가시나 빔포 같은 기술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한번 우리 갓 브릿지웜이 어떤 기술이 있나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갓 브릿지웜은 일단 오, 엄청난 근접 공격과 번개 공격이 있고요. 번개 공격도 상당히 강력해서 웬만한 괴물들을 다 한방에 없애버릴 정도로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이동해서 펀치를 날리는 기술! 갓 브릿지웜은 빔이나 레이저포 같은 기술은 없고 대신에 번개 공격과 펀치 기술이 특화된 괴물 같아요. 자, 다음 데이터는 우리의 식인 우유괴물 밀크 워커인데요. 밀크 워커가 초코랑 딸기뿐만 아니라 물도 엄청나게 싫어해서 약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불총을 가지고 가서 밀크 워커를 한번 공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밀크 워커 불총 공격! 오, 일단 체력을 보시면은 닳고 있긴 한데 엄청나게 막 밟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일반 물총 공격 말고 샷건 물총 공격까지 오, 샷건 물총 공격을 해도 그렇게 체력이 막 밟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쫓기면서 밀크 워커를 물총으로 공격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밀크 워커 쫓아오죠. 좋았어, 도망치면서 물총 공격! 일단은 우유팩이 물에 맞고 젖을 수 있게 우유팩을 집중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잡히면 안 돼! 데미지를 줘야 돼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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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우유팩이 벗겨졌죠? 자, 오, 뭐야, 뭐야! 밀크 워커가 갑자기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오, 오! 야, 밀크 워커! 나 한번 잡아보라고! 자, 샷건! 안 돼! 헐! 밀크 워커! 딸기랑 초코뿐만 아니라 물도 약점이라고 했는데, 딸기랑 초코만큼 강력한 약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데이터는 많은 꼬부기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재단에 있는 사이렌헤드 계열의 괴물들이 모두 싸웠을 때 누가 가장 강력한지 궁금해했는데, 이렇게 재단에 격리되어 있는 사이렌헤드 계열의 괴물들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싸웠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괴물은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대결의 결과는, 오, 뭐야, 뭐야! 일단은 우리의 신호등 헤드가 강력한 근접 공격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렌헤드의 사이렌 공격! 오, 뒤에서 우드가 공격을 했지만, 우드마저 제압당했고, 그 다음 신호등 헤드의 신호등 빔 공격! 이야, 사이렌헤드 엄청나게 잘 싸워주고 있는데, 신호등 헤드를 과연 제압할 수 있을까요? 사이렌헤드의 땅 내려찍기! 오, 땅 내려찍기도 신호등 헤드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불 빔! 뭐야, 뭐야! 안 돼, 사이렌헤드! 이야, 결국 현재까지 재단에 있는 사이렌헤드 계열의 괴물들 중에서는 신호등 헤드가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거북도사 실험실에서 늦은 밤 궁금했던 괴물들에 대한 데이터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저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